아나테이너 한성준씨 위로 한골로 한골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오늘도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어주셨고요. 앉아계시면 돼요. 두 번째, 다음은 누구보다 육아에 푹 빠져서 장기간의 해외 촬영을 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분입니다. 아나테이너 한성준씨 보시겠습니다.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무언가를 가져오시나요? 함께 하신 분이 있는 건가요? 이중혁씨를 또 같이 들고 와주셨습니다. 위리가 돈독하네요. 세 번째는 우리에겐 노을이로 가장 잘 알려진 분이죠. TV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연기파 배우이자 예능계의 글지 않은 복권 예능금나무 최성환씨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은 훈훈한 외모에 엉뚱한 매력을 가진 앞치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. 요즘 예능 대세, 오스틴 강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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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한 뒤 출연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. 우선 수영으로 올림픽을 재패하고 이번엔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다 재패에 도전하셨습니다. 박태환씨. 네. 가운데로 와주시고요. 자.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. 자 먼저 태환씨 왼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이방에 가운데 화이팅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오른쪽에서는 좀 약간 활짝 웃는 표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분 좋게 하하하하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는 투노남과 젠틀남의 아이콘입니다. 한석준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한번 포즈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 하나 둘 셋 셋 자 오른쪽 오른쪽 아 가운데 먼저 볼게요. 가운데는 어 이제 그라블루 출력합니다. 파이팅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오른쪽은 에너지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역시 아나테이너. 내가 아나테이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 그라블루에서 진명곡을 다시 보여준 연기파 배우 최성원씨입니다. 네 요즘에는 또 절대구이에서 명령기를 펼쳐주시고 계시죠. 자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자 가운데 어 그라블루 출력합니다. 아 하트 하나 둘 셋 아 좋아요. 아 네. 와 아이돌이신가요? 아 네. 오른쪽. 오른쪽의 예능꽃나무인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. 역시나 성원씨. 끼가 넘쳤습니다. 다음은 훈훈한 외모의 반전 매력을 선보인 오스틴 강씨입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. 고교 시절의 승부선수 출신으로 그라블루의 박태환씨 견제카드입니다.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. 가운데나. 한번 박태환씨 견제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박태환씨 견제하는 포즈. 네. 하나 둘 네. 카메라 보고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은 이제 에너지 넘치는 포즈. 시작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네. 어우 박태환씨 견제카드로 또 아주 하늘에게 하나 기대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랑블루의 상큼한 매력을 더해준 안영섭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상큼한 매력 보여주세요. 왼쪽 시작. 하나 둘 셋 어 역시 나왔습니다. 가운데. 가운데는 좀 더 발랄한 표정. 시작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는 이제 형님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애교 넘치는 표정 한번. 하나 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.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도 벌써 훈훈한 케미가 보여주는데요. 이제 단체 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단체 샷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할 건데요. 네. 이종혁씨를 센터로 한번 세우고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왼쪽 먼저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좀 더 붙어주시고요. 자 모두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왼쪽 화이팅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. 하나 둘 셋 하나 구 셋 감사합니다. 요번에 가운데 가운데 하트 포즈 한번 가볼까요? 하트 포즈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오른쪽 오른쪽은 인싸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싸 포즈. 글랑글루 행인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인싸 포즈. 좋아요. 그 포즈 좋습니다. 시작! 하나 둘 셋 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리고 글랑글루의 뭔가 마스코트 포즈 같은 거 있으면은. 네. 마지막으로 한번. 네. 그게 뭐죠? 네. 스쿠버다이빙 사이즈로 이상하다. 어. 이상하다. 내가 이상하다. 어. 내가 이상해. 네. 한번 가운데 보고 한번 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스쿠버다이빙 포즈로 나 이상하다. 네. 알겠습니다. 시작! 나 이상해. 어. 좋아요. 이상해요. 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5분 휴식을 두고 무대를 정리한 뒤에 연기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